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수업할 주제는 전기기초용어 다섯번째 삼상전원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전기공부를 하다보면 삼상전원 삼상전원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도대체가 삼상전원이 무엇이냐 이거죠 자 첫번째 지금 발전기인데 우리가 기전력을 생산한 것은 발전기죠 근데 지금 발전기는 단상교류발전기야 단상이란 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렇게 전기를 인출하는 곳 전력을 생산하는 권선이 하나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제 단상전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 시간에 설명했던 것처럼 발전기가 이 자석 즉 회전자가 회전하면서 여기서 자석을 내면서 전기자권선에다가 우리가 기전력을 내거든요 자 그러면 권선이 하나니까 고정자권선이 하나니까 여기서는 교류 기전력도 단상파가 나오겠죠 한 가지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갖다가 우리가 단상전원 근데 단상전원은 기전력이 하나만 내버리니까 나오는 전기에너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럼 실제로 한전에 쓰는 커다란 대형발전기는 이게 단상교류발전기로 절대로 안 만들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만드냐면 자 우리가 회로에서 단상이란 것은 이렇게 표시해요 얘가 전원이 단상이고 이쪽이 부하척이고 이제 단상교류가 흘리는 거죠 제가 앞에 설명했던 교본전류가 흘리잖아 교본전류가 자 산상은 뭐냐면 발전기를 만들 때 전기에너지를 많이 내기 위해서 회전자는 하나지만 고정자를 코일을 세 군데에 놓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회전은 360도죠 그랬을 때 권선을 갖다가 A상 B상 C상에다가 권선을 갖다가 세 개를 갖다 배치해 놓은 거야 그러면 이 A상 권선에 비해서 B상 권선은 몇 도요? 전체 한 회전이 360도니까 3등분했으니까 120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 다음에 B상과 C상 사이도 또 120도 C상과 A상 사이도 120도 그래서 삼상이라는 것이 발전기 내부의 권선을 A상, B상, C상 이런 식으로 배열해 놓은 게 바로 삼상교류발전기다 자 그 다음에 엄밀히 구분해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삼상교류는 그 발전기 제작할 때 여기가 A상이고 시계방향적으로 이쪽이 B상이고 또 시계방향적으로 이쪽이 C상이에요 A상, B상, C상 하시면 안 돼요 A상, B상, C상 반드시 시계방향적으로 왜 그러냐면 발전기, 삼상교류발전기 제작할 때 제작할 때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야 절대로 A상, B상, C상 이렇게 안 만들어요 A상, B상, C상 이렇게 만들지 자 그러면 생각을 보세요 회전자가 이렇게 회전했을 때 전기 생산을 갖다가 A상에서 한 번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B상에서 한 번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C상에 한 번 만들어낼 거 아니야 근데 얘가 0도고 얘가 마이너스 120도고 얘가 마이너스 240도니까 순차적으로 전기를 생산을 내겠죠 그럼 이거 갖다가 우리가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교류가 A상에서 맨 처음에 전기를 만들어냈다가 그죠? A상 전기 그 다음에 B상에서 조금 늦게 이제 120도 늦게 그죠? 120도면 한 이 정도 위치 될 거야 그래서 B상에서 전기를 또 교류 전기를 만들어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C상에서 마지막으로 240도 늦게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만들어내거든요 그럼 좀 전에 했던 단상 교류에 비해서 삼상은 단상의 전기가 몇 배가 되는 거예요 한 배, 두 배, 세 배가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한전에서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낼 때는요 절대로 단상 전기를 안 만들어내 절대적으로 삼상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거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 우리가 삼상 전원에 하는 거죠 자 우리가 회로적으로 표현할 때는 우리가 회로에서 이런 발전기 그림을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리냐면 A상 권선을 여기다가 해놓고 B상 권선은 120도 늦게 여기다 그려놓고 C상은 이렇게 해놓고 중성 좀 묶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회로생에서 이렇게 표현하기 힘드니까 좀 더 간단하게 그린 게 뭐냐면 우리가 삼상 전원은 바로 이런 식으로 표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A상 단자 얘가 B상 단자 얘가 C상 단자 되는 거고 얘가 A상 전원 얘가 B상 전원 얘가 C상 전원 해서 0도 120도 240도 이 철두면서 A상 전원 그 다음에 B상 전원 C상 전원 이렇게 그리는 거죠 자 우리가 회로에서 삼상 전원은 이런 식으로 표시한다 이런 그림도 알아두시고 Tha상 전원 그리고 IF X Y Y Y 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